아 진짜? 근데 저거 떨어지면 거기 전쟁터대 사람들 개반이 오거든? 가자 어 어 저거 우리한테 떨어지네 나 바로 코압이다 코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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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왈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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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갑시다 이게 좋은게 아니누거 같은데 저기 가다 우리 다 죽은거 같은데 그저 이게 좋은게 아니야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템 먹으면 되잖아 인원수가 많아 그래 알았어요 형 형 지금 나랑 루크님 완전 다른방향적으로 야 야 멀리서 한 열 명이 뛰어가면 일단 쪼이지 진호 널 죽이러 가겠다 오세요 날 죽이러 온다는 사람 없냐? 섭섭하네 너는 우리가 죽이고 싶잖아 주변에 많잖아 목을 바로 차면 돼 목을 바로 차버려 그냥 바로 덮어라 생겨 그러면 저 먹는 사람 죽입니다 같은 팀이어도 아 진호야 활밖에 없는 게 진호야 진호야 진호를 먼저 죽이면 되겠네 뭐agner 뭐야 샀 Gulf 팀을 이렇게 떨어뜨려 뭐라고? 쳐대 spre mü 그냥 바로 한방에 그냥 상무은 f strategic 그럴 수 있다 먹을 수 있겠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치, 그치, 그치 총 쏴, 총 한 세 발 위로 쏴, 위협하게 아 저기 저 앞에 사람 있어, 저 앞에 사람 있다 우리 일수도 있어, 우리, 우리 일수도 있어 바위 앞에 사람 있다 오오오오, 총 쏴, 총 쏴, 총 쏜다, 으아아아 야 조심해 조심해, 죽지마 죽으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러니까 천천히 쫓아가, 천천히, 천천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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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대부분님은 저희 지금 근처에요, 싸우고 있어요 나이스, 다가 뒤돌면, 뒤돌면 적인지 아니까 뒤돌지마 뒤돌지마 우리쪽으로 쏜다, 우리쪽으로 쏜다 돌아갈게, 돌아가서 뒤치기 갈게 어어 우리쿠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쿠님 이쪽으로, 왼쪽왼쪽 나는 묵어도 기억해줘, 에 기억해줘 하이라니, 먹ut게 tell, 먹ut게 tell, 먹ut게 tell, 먹ut게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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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저긴네, 저긴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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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잠깐만, 돌쪽으로 와 돌쪽으로 총 들고 와 돌쪽으로 총 들고 와 구멍아, 이쪽이야 왼쪽에 있어 어 거기있어 한 명 왼쪽으로 돌아라 아 구멍아 구멍이 죽은대로 구멍이 죽은대로 나 빨리 이쪽으로 갈게 살려 구멍이 형 살려 내 템 먹어도 돼 양인이 먹어도 되지 야 미안해 내 앞에 있던 사람 누구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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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우리팀 우리팀 아니 우리팀 있어 왜 야 이거 살려야되는거 아니야 야 잠깐만 죽어가는 애 있거든 확인사살 할게 나 나 나 나 죽어가는 애 우리편이면 살려야지 쟤 태무쿠 쟤네 일본인거 같애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 죽었어 일본 애들 일본 애들 일본 애들 우리팀 아닌거 같애 템 갭 다 뺏어야지 아 쟤 그렇지 오케이 크 1승 그 저거좀 하세요 빨리 그 에어드랍좀 보세요 빨리 보건형 나도 총좀 줘 총? 총 나 이거 하나 들고왔는데 아니 얘 먹은거 없어요? 아 얘꺼 총 바닥에 던질게 일단 죽이고 우리팀인지 확인하네 총알 죽게 총알 감사합니다 형 깍박이로 가는데 나 죽이지마 인원이 많았네 그니까 우리가 된다니까 싸움이 덫도 만들었네 덫도 적어야했네 야 나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존나 쓸모없는 것들만 가지고 있다 야 나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내 몸 잘 기억해놔 이렇게 생겼으니까 와 이 아이템 개 많다 나 다 가져갈래 이거 먹을 사람 드세요 난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집으로 슬슬 와 어어 오케이 고품치 철광석을 왜 안채겼어 이거 개좋은데 누가 쳐들어왔대 누가 쳐들어왔대 왜 우리 집 엄청 단단할거 아냐 뭐라고요 못쓰고 들어왔다고요 어쨌든 쳐들어왔대 아 그럼 어떡해 바로 다시 가야겠는데 가서 방어해야지 거기 있는 인원 데리고 나 집에 먼저 가 있을게 그러면 내템 챙겨놔줘 알아서 형님 갑시다 어 얘 물있어 갑시다 다시 갑시다 나 이제 이거야 난 완전 살인마다 이제 나 이제 이거야 난 완전 살인마다 이제 나 이제 이거야 난 완전 살인마다 이제 조준경 없는거 봐 확인해봐 현장 비는 분들 빨리 네 저 다 먹었어요 다들 드시고 아니 지금 문제가 분간이 안돼 쪼감 왔다 쪼감 아 쪼감 쪼감? 어 걔 멤버 걔 필요하네 여기 있으면 차량이 온대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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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고 해요 여기있는것보다 이쪽 풀있죠 이쪽으로 여기 들어있으세요 여기 안전하게 여기 네 여기 지금 저기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 꼬고 꼬고합시다 저희 집으로 갑시다 야 일단 이정도면 소화기 괜찮아 에어드랍 하나 먹은거고 사람 많으세요 에어드랍 템을 걔네들이 먹었었어 그걸 우리가 먹으니까 다섯명 있다 다섯명 있다카고 타오시타케도가 뭐하지 타오시타케도? 타오시타케도가 뭐야 여러분 빨리 우리 일본어들 일본어들 지금 채팅으로 말하고 저거 무슨 단어가 모르겠네 와카리마스 아 저거는 한국인인데 일본말씀 지금 보러가는데 나이스샷 그 뭐지? 타오스 쓰러뜨리다 아 우리 우리팀끼리 뭐 입죠? 아 무너뜨리고싶대요 무너뜨리고싶대 아니 근데 아까전에 저 때문에 죽으신 분 누구 있었어? 그냥 이 서버에 일본사람들 다 몰아내자 그냥 그냥 그쪽에 있는 템만 다 가져오면 돼 우리가 다시 다 입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우리팀끼리 그냥 옷 있죠 형? 빨간색 옷 그런거 그냥 우리 여기 일본서버니까 우리 탈 없어? 저 단체로 탈 쓰고 각시탈 찍게 그냥 전부 다 독립운동 한번 하게 개같은건데 일본은 점멸시켜버려 점멸시켜버려 아 맞추자 맞추자 근데 그럴려면 천이 좀 많이 필요한데 될랑가 모르겠다 일단은 일단 나 집으로와봐 텐가지고 딱 얼굴에는 여기 그냥 계단하다 가면 되는거 아니야? 저게 집이야 우리집이야? 어 누구있죠? 어 뭐야 아 저게 우리집이구나 아 구멍이형이구나 아 구멍아 왜이래 나 죽어서왔다니까 집에 뭐 없었어? 형 이거 갖고왔어 아니가 내 지도 가져왔어? 내 지도? 내 지도가 중요한데 지도? 어 내가 지도 하나 챙겼어 어 구멍이 어딨어 구멍이 뭐야 난민들이야? 이거 뭐야 난민들이야? 야 내가 잡템 버리지 말고 내 템 내 템을 줘 다 먹어 다 먹어 쪼검이 어딨어요? 우와 곤충 총알 왜이리 많아? 개이빵 다 갖고왔어 야 쪼검이 어딨어 야 쪼검이 어딨어 어 내 지도 내 지도 찾았다 나도 가서 총 좀 새로 바꾸고 와야지 어디있지? 샷건 먹었으니까 야 여기다 버리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다 넣으세요 템 집안에다 넣으세요 집안에다가 여러분 저 쓰레기통 아니에요 집안에다 넣어주세요 예예예 잠깐만 일단 이거랑 일단 이거랑 이걸로 템을 만들어 일단 이거랑 이걸로 템을 만들어 자 집안으로 가세요 집안으로 3군형 살아있지? 어디있어? 여깄어 여깄어 어 어 좋아 좋아 조금만 여기 들어가서 다 집안에다가 템 다 넣어줘 음 형 발전했네 투구 하나 썼네 이거? 너 뭐 좀 줄까? 나 총 하나 있어 총? 총 하나 더 준거 있어? 총은 못 주웠고 나 1층 바닥에다 버린다 이제부터 화살이랑 뭐 뼈고기 같은거랑 나무랑 그만 그만 버려 그만 버려 나 템 꽉 찼어 템 꽉 찼어 아니 저 아니 아 저기 가서 또 주워야겠다 거기 다 이미 다 주워왔을거야 우리 변분들이 아직 좀 남았어 아 그래? 응 여기 무슨 서버라고요? 페이스펀치 대표 먹는 템들 좀 넣어놓을게 페이스펀치 조금 여기로 들어왔나? 어 화약이 있다 루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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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루크님 어디있어? 루크님 어디있어? 자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분은 꼭 반숙하시고 안에꺼는 좀 열어놔도 되거든요 루크님 여기 연구실로 오세요 연구실로 여기 연구실로 오세요 연구실로 누나 바지 주... 바지 있어 입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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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데나 다 넣어놔야겠다 모르겠다 형 갔다가 길 위로버지지 말고 잘와 그 AK몬거 죽으세요 AK몬거 죽으세요 AK몬거 죽으세요 AK몬거 죽으세요 AK몬 형 형 거 오 줘 내가 갖고 있을게 형 죽을 수 있으니까 와 진짜 개이득받다 일로와 쫓아 구멍아 사람 많을때 또 가자 지금? 나 템 잠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정, 정리하고 정리할거 다하고 우리 지금 85... 51분이니까 응 55분까지만 정려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자 어 한근형 이거 캐자 응? 이거 캐자 올 때 캐자 올 때 아 거기 함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구멍형 형 방송에서 형 멤버들 중에 설계도 조각 있으신 분 여기 연구실로 와달라고 말해주실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전달됐을걸? 지금 설계도 조각 있는 사람이 필요해 어 한근형 응? 저거 누구야? 어 설계도 조각 저보세요 어 잠시만 앞에 이목이 뭐야? 급조식 칼? 개멋있네 우리편이잖아 아 아까 전에 우가인님인가? 아 얼마 안되네 어게인 아 어게인이야? 우가인 아 유 어게인이구나 혹시 저한테 죽었어요 아까? 어휴 실수 총을 쐈네 그냥 다시 먹으세요 루 루님 먹으세요 헐 구멍이요 여기 일본인 집 있어 님 근데 외부만 딱 보고 그 안에 털게 없으면 어차피 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게 우리한테 개 이득이니까 계속 사람을 찾아 사람을 찾고 개들을 죽이고 해먹고 오케이 쪼가미 여기 비밀번호 안아? 안 알려주지 아무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다 몰라 왠지 우리 멸망할 것 같아 왜 재밌는데 개 재미 보다가 개 재미있게 멸망할 것 같아 그러면 됐지 뭐 이런거 바라는거 아니야 응 아까 어디였더라 여기 어딘데 철 조각은 지금 여기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일단 급한대로 텐 정리 대충 해주시고 다 넣으셨으면 좋고 다 같이 밖으로 나가주세요 예 예 예 예 어 형은 왜 들었지? 어 학명이랑 싸운다 곰 곰 잡았어 곰 곰 곰 아 깜짝이야 우와 이거 뭐야 도구가 부족한데 도구를 좀 누가 구경해서 만들어야겠다 왜그래 또 옥갱이랑 총알 필요한데 총알 총알 아까 내가 많이 주워서 올려놨어 위쪽에 총 한 발밖에 안 남았다 형 너 총알 챙겨 위에 가서 아니라도 챙겨야겠다 로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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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갑바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저 갑바 좀 만들어주세요 갑바 좀 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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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총알 어떻게 만들지 총알을 님은요 판이랑 이거랑 저거랑 섞어가지고 블루프린트가 있어야지 만들는데 형 블루프린트 안 배워서 못 만들걸? 아 서버 비공개 아닙니다 예 그거 천영이가 그래서 아까 설계도 찾는거구나 네 재펜펀지에요 재펜펀지 자 54분 55분에 템 주우러 갈사람들 한 파티 먼저 갑시다 오케이 아까 그쪽에 여기 시체 어디 있었는데 없어져 원래 시간 지나면 시간 그거 시간 지나도 안 없어져 서버가 리셋되지 않는 형 절대 그래 그러면 잘 찾아봐야겠네 서버가 뭐 재펜펀치인가 이미 다른 애들이 캐갔다는거지 그러면 아 그런거야 어 여긴데 아까 다른 애들이 캐간거지 보고형 깜짝이야 왕기했어 보고형 왜 태민이 아까 일본에 잡고서 먹었어 개좋네 투구 뭐야 투구 선보는 투구다 투구 이거 시위용 헬멧 일단은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근거 근거리만 방어하는데 이런 개 잘못된거 아닌가 이거 자 여러분 출발해봅시다 일단 6명만 7명으로만 가봅시다 고고고 총알 챙겨먹어야겠다 곰고기도 주웠는데 거기 있어? 어 망했다 곰죽였어 하나 마무리형 왜 망했어 아냐아냐 문에서 낀 줄 알았어 수혈팩 있는데 이거는 다친 사람한테 수혈해주면 살아? 수혈팩으로 아마 그거 옷같은거 아니 아니 치료 탭만 할 수 있을거야 어 진짜 힘드네 아 이거 그럼 재료야? 어 재료야 재료 아 아 이런거 고객예약 안두고있으면 우리가 캘테니까 지켜줘 하 다 떠났어 지금 원정대? 어어 누구있어 야 잠깐만 여기 누구있어 산모닭이 떠났어 우리 아니거든요 한군이 혼자 가면 위험한데 아니 여기 같이 있어 우리 아니 여기 같이 있어 우리 여기 총소리나는데로 와 일로와 어 아니 한군이형 멀리있어요 아니야 우리 나 여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 한번 아 저긴데 저긴데 네 갑니다 철퇴 갑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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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한군이 왔어 한군이 왔어 말갈족이네 일본이 죽이되있어 그쪽으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지금 가고있거든 나 어딘지 알아 뭔 소리야 총소리 뭐야 저거 누구야 저거 우리 시청자 파란색 박스 헬멧 시청자고 저도 지금 많이 오사망 어어 아 저긴데 저기있어 어 뭐야 누가 걔랑 싸운다 오사망 어딨어 노사망 노사망 그게 뭐야 시청자잖아 사망이 왔어 저거 누구야 로스터 엄청 연습했다더니 이게 뭐야 의상이 어 얼굴이 막 개때리고 싶다 어 나 개도 죽이고 도래치고 있어서 개치면 아니죠 하하하하 정신고마워 하하하하 하하하핳 아 비켜봐요 형 한 번 활 사올게 가만있어봐요 활 연습해보게 아냐아냐 아니야 우리 멤버야 우리 멤버구 안죽아 안죽아 들어가있어 사망아 들어가있어 집에 들어가있어 이거 왜줘 이거 왜줘 이거 왜줘 이거 왜줘 내가 쐬야지 한세 야 저기 한명 더있다 빡빡이 뭐야 사망아. 이거 이거 먹어. 야 리네일 확인해봐. 얘 우리쪽 아닌거 같은데? 먹어먹어먹어. 이거 먹어 헬멧 먹어. 이거 헬멧 먹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저 어디갔지? 얘는 그냥 모른래 같은데? 누구야. 누구야 누구. 누구 말하는거야? 말없지. 죽여버려 그냥.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 나와봐. 나와봐. 철퇴강 한번 가게. 거시기 철퇴 한번 가게. 쩔쩔쩔. 템주어. 템주어. 아 총알 먹어야겠다. 그 뒤에 누구 뛰어오는데 누구야 저거? 야 너 형한테 3개도 줘. 화산 착공이랑 똑같지? 아 똑같애. 근데 당전을 꼭 눌러야돼. 아래에 꽁 눌러야 당전인데. 와 처형이 지린다. 야 폭호는 뭐야? 와 나무. 형님하고 똑같애요 지금. 난 내 모습 안보이니까. 형님 이 노릇 템 노릇 나와요. 야 이 사람. 그냥 뭐 템 준다. 벽 짓다 말았구나. 근데 미드에 오면 안될거 같긴 한데. 하케도 줘서 그냥 막 돌아다니다보면 드럼통 열고 이런거. 몇 께 줬어? 시청자 시청자. 나무 6천개. 시청자세요. 그럼 이제 죽이자. 아니 야 야. 저쪽에 집 근처 위쪽으로. 뒤로쪽 가면. 요 산 쪽으로 가면. 집 있는데 그 근처에 사면. 네. 이거 뭐 사인자여. 식민지. 우리 빨리 인간 좀 더 잡으러 가자. 저 사람들 몇 개 살리려면. 총알. 총알. 그래 야 시청자 이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죽여. 알겠지 구멍아. 무조건 죽인 다음에 템 얻으란 말이야. 어차피 주는 것도 똑같고. 그래 그래 그래. 죽여서 얻으면 되지. 그러면 내가 안보고있으니까 그때 딱 죽여. 내가 사망님 죽였어야 되는데. 내 손에 피 붙이기 싫어. 난 적만 죽일래. 돌있다. 야 그럼 나 돌아가서 사망님 죽이고 올게. 기다려봐봐. 대전이네. 아니 걔는 존재감이 없어. 그냥 살려주고. 이거 바닥에 던진 돌가끼가 사라지면 어떻게 찾아요? 이거 사라지면 내구도 다 따라가서 사라진 거일 수 있고. 제작해야 돼 다시. 아 아쉽다. 여기 돼지 있다. 돼지 잡자. 어 돼지? 깨봐. 어 나는 사람 죽이는 것보다 동물 죽이는게 더 잔인한 것 같아. 이 게임이. 여기 집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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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우와.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보고아 형 천천히 들어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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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여기 많이 발전을 못했나 본데? 여기 이리 와봐 이리 화면. 물이 있어. 물바지. 우와. 문 열려. 문 열린다.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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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시청자요? 안에서 누구 나오는데? 아닌가? 시청자 아니야? 이거 저기 그.. 공포집 아니야? 이거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문 닫히는 거 아니야? 들어간 순간 문 닫힌다 뭐야? 어어 문 닫혀 문 닫혀! 들어갔는데 문 닫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쪽 돌 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문 열어줄게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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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는 근데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못 나와 왜? 아 저 기다려봐요 없는 일 아 공포의 집이야? 그냥 다시 여러분 입구로 와가지고 돌아갑시다 입구로 다들 오세요 멀리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다시 여러분 입구로 와가지고 돌아갑시다 길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 정보 못해 구멍아? 어 뒤에 지금 사람 두명 보이거든요? 어디어디요? 지금 길쪽에 길쪽에 쪼있다 쪼있다 아닌가? 여기 내려오면 저기 팻말이 있는데 앞쪽으로 해서 시청자 왔냐? 오른쪽에 여기 둘 일단 일단 2명 이상은 위험해 1명이면 괜찮은데 2명은 죽여 그냥 길 건너에 붙는데 무장은 안 한거 같아 보였는데 2명 정도면은 우리 총으로 그냥 싹 긁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그래 무슨 인성이 나쁘다 뭐 그런게 어딨어 싹 다 그냥 싹 벗겨 죽여 누구로 했는데 누구로 올리기로 가서 한번 볼까?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 저 앞에 1명 멀뚱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 아씨 어디 죽여야돼 죽여야돼 그냥 언덕 넘어가 안녕하세요 함구형 채팅 뭐야 어디있어 함구형? 나 집 앞에 보고 형 2명 어디서 봤어 없는데? 아니 일로 왔었는데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우리 집쪽으로 가는 사람인가 봐 집쪽으로 사냥 2명 지나갔어 지금 시청자 왔냐 집에 사람들 있어 그럼 가자 철로 이제